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서 사실 뭐가 좋을까요? 오늘의 주인공은 공약은 팬분들을 위해서 커피차를 부르려고 생각 중입니다. 한 300잔 정도 사서 시간 될 때까지 커피 좀 나눠서 팬분들 드리고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그중가 그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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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부담스러워 두집고 있지? 첫 손님이세요. 첫 손님이 중요해요. 영광선이 중요해요. 우리 감독님의 작품이 누구였어? 작품 이런 큰 그림이 있었네요 이야 안녕하세요 자몽 허니 블랙테 하나 주세요 돌치에라테 자몽에이드 하나 주세요 레몬에이드 하나 주세요 바닐라 라떼 하나 주세요 아이스죠? 네 펜에 있던 건가요? 네 펜에 있던 고양이도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? 그거? 그건 안돼요 그건 안돼요 광민이가 싸고 쳤어요 고양이 다 떨궜어요 헤이 웨이 쩔어 정식아 이거 주문 밀렸나요? 얘 먼저 시켜 왜 웃어 주문하십시오 내가 시킬게 찍지마 너 찍어 꺼져 자몽의 복성 아이스티 크레이즐넛닷 크레이즐넛 네 차장님 아예 여기 표 맵혀서 입구에 버스 한 대 안에서 야구장 맵혀서 있잖아요 버스 한 대 첫 승한 거 네 거기 오시면 됩니다 첫 승한 거 액정? 네 거기는 되게 유리군 사들이고 거기 날 보고 무릎 벗어 자기 나머지 왼쪽 형 신입 때는 첫 선발 공도 못 챙겼어 저녁 하 기세 하 루 쩔어 아메리카노 해이앐어 아메리카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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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세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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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바쁘잖아. 아메리카노 한 잔만 해주세요. 맛있다. 아메리카노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을게.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 주세요. 고양이들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? 깐잠하셨잖아요. 다 먹었어? 이것도 내 거. 이거 무조건 내게. 잘해. 괜찮아. 누가 사게 가는 건가요? 커피차는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. 커피 50잔. 커피 50잔 살게요. 멋있게 제가 살게요. 멋있는 척 한번 할게요. 커피차요? 오늘 청백잔 하는데 1분, 2분 다 모이니까 밥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. 그래서 오늘 그냥 생각하겠습니다. 미스터 오스탑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민식아 잘 마실게. 브리빈식이. 역시 우리 상무선임. 보강대의 희망이잖아. 김민식이. 저 상무선임. 메뉴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 은원아. 아 저는 처음 시켜봐가지고. 좀 추가해봐. 뭘로 추가하면 될까요? 해봤어 그냥. 아 안 한잔 받았어요. 아 한잔이요? 저는. 블루 레몬에이드. 블루 레몬에이드요? 있어요? 네 해줄게요. 그냥 할 모습은 들려. 레몬에이드 주세요. 레몬에이드로 드려요? 아 있어요 진짜로? 진짜 있어요. 전체 메뉴는 72호만 정도예요. 죄송합니다. 그래. 너무 좋을 것 같아. 정말 좋은 공연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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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하지만 우리의 압 catastroph understand Si. 있는데 당신의 팀이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여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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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티 하나 드릴게요 어?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아까 아이스티 이겨나? 어? 맛있겠잖아 뭐라 할까요? 아 시켰어요? 하나 있었는데 가져가실 것 같아요 네? 네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열 달 시도 먹을래? 이거는 누가 준비한 거야? 소정 내가 했어요 뭐 하실까요? 그래 두꺼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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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초기 잘 나오는데 아 그래요? 바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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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잘 먹을게 네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아 네 네 한 잔씩 더 드세요 3대 3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커피 받고 반대쪽으로 바로 투쟁을 하시면 됩니다 양해 말씀 네 좋은 상수 네 네 자 일단 간단한 인사 해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려가지고 이번 기회 좀 이런 자유 갖게 됐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시 오셨어요 네 시간 전에 오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됐으세요 이렇게요 정성 선수 네 네 고이는 거라고 최초 둘이 미스터 오고 있어도 최초 네 감사합니다 네 80번 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서 팬분들 생각해서 사서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힘들긴 한데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훈련을 일찍 마치고 일찍 나와가지고 더 많이 나눠드리니까 이런 자리 한번 더 마련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